이거는 지금 소고기 패티에요 소고기 패티고 이거는 지금 돼지하고 소하고 2대1 소 2 돼지 1 그렇게 해서 반죽 해 놓은 거에요 이건 돼지라서 좀 더 익혀야 될 거 같아요 여기 패티 나머지 여기다가 구울게요 이거는 지금 오븐에 들어간 거는 소고기 패티구요 이거는 돼지하고 소하고 2대1로 섞은 거에요 이거는 바베큐 소스 인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 위치를 오늘 바꿔 가지고 바베큐 소스 인데 좀 매콤한 바베큐 소스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좀 달달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랑 마요네즈 하고 섞은 거에요 부드러운 소스 와우 여러분들 소고기 패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소고기 버거 잘 보이시나요 카메라 소스를 빵에다가 바를게요 이거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인데요 부드러운 그리고 양상추 이거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에요 여러분들 네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요 뭐 순서에 상관없이 토마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여러분 적양파 적양파 넣을게요 이따가 구운 양파는 다른 데다 넣을 거에요 토마토 하나 더 올릴까요 와우 두툼하다 이거 오케이 여러분들 하나 완성 됐어요 이번에는 바베큐 소스 매콤한 바베큐 소스 넣을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기 볶은 양파 볶은 양파 넣을게요 아 버거를 먼저 올릴까요 네 버거 먼저 올릴게요 네 소스 좀 듬뿍 올릴게요 토마토 하나 더 올리고 야채도 올리고 자 두번째 거 완성 됐습니다 여러분 두번째 거 완성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골컵이에요 해골컵 해골 해골 아 색깔이 지금 하얘서 잘 안 보이나 보다 해골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빼고 어떤 방법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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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래요 지금 패티가 이렇게 두꺼워 갖고 일단 먹어볼게요 최대한 먹어볼게요 최대한 최대한 와 무섭다 진짜 최대한 먹어볼게요 먹겠습니다 최대한 패티는 입에도 안 닿아요 이거는 아까 그거는 100% 소고기고요 이거는 소 소랑 돼지랑 네 2대 1로 한 거예요 2대 1 탑 탑이요 탑 이것도 높아 이것도 네 이것도 높아요 이것도 높아요 와우 나이스 네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꼽기만 하면 돼요 와 잘 서지도 않아 아 이거 그렇게 연이 감사합니다.